1. 양심 개념 2. 양심 개념 2. 양심 개념 3. 양심 개념 4. 배우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를 계속 죽인다면 애착의 바탕을 둔 의무를 어겼으니까 연쇄 살인마입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만 계속 죽인다면 연쇄 살인가라고 불러줍시다. 물론 개념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김경일이 양심 개념을 그따위로 정의해서 쓴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양심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정의해서 무슨 학술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코패스에게 양심이 없는 이유는 사이코패스에게 애착이 없기 때문이라는 썰을 믿는 김경일에게는 이런 정의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예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사이코패스를 정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다는 김경일의 썰이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1991년에 노태우 독재정권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두 달 동안 8명이나 분신 자살했습니다. 운동권의 대부로 통했던 시인 김지한은 하필이면 주요 언론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이라면서 이 사태를 개탄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김지한은 죽음의 찬미를 중단하라고 썼습니다. 분신 자살한 학생과 노동자는 순식간에 열사의 반열에 오릅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릅니다. 유서 대필 사건으로 유명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장례식은 민주국민장이었습니다. 자살이 이런 식으로 찬미되었습니다. 운동권 지도부는 시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골몰합니다. 분신 자살한 열사를 위한 장례식만큼 사람을 끌어모으기 쉬운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자살 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신 자살을 하면 순식간에 열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살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분신 자살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열사라는 칭호와 거창한 장례식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2023년에도 대의를 위해 자살한 사람을 열사로 떠받들고 있으며 운동권 차원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저는 대의를 내세운 분신 자살이라 하더라도 자살 사건은 조용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자살 마케팅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운동권이 시위 대여를 늘리기 위해 분신 자살을 이용했다면 방송국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유명인의 자살을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자살보도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정적인 자살보도가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방송국의 살인 마케팅은 바뀐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살인이나 다른 흉악범죄를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때로는 선정적으로 보도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이런 살인 마케팅을 진화심략적으로 다루면서 그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시청률을 위해 살인, 강간, 심각한 폭행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뉴스를 열심히 다루며 그 결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느낀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신립역과 서연역 근처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면서 한국에서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으며 실제로 그런 짓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분신자살한 사람을 운동권에서 열사로 떠받드는 것은 긍정적 관심입니다. 반면 흉기난동을 부린 사람을 방송국에서 열심히 다루는 것은 부정적 관심입니다. 인간이 관심 자체를 무조건 즐기기 때문에 부정적 관심도 원한다는 썰이 있는데 진화심리학을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부정적 관심인 것이 소수에게는 긍정적 관심으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살인 등으로 감옥에 가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폭 세계에서는 군대의 장성이나 된 것처럼 별을 달았다고 표현합니다. 조폭, 사이코패스 또는 그의 준하는 사람에게는 흉기난동을 벌여서 방송국에서 크게 다루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신자살한 사람이 운동권 내에서 자살 열사가 되는 것처럼 흉기난동을 벌인 사람이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살인 영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살인이나 흉악범죄에 대한 유혹이 커지는지도 모릅니다. 자살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처럼 살인보도에 대한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성 발라더가 유튜버로도 활동하는 정신과 전문의 이일준을 저격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일준에 대한 저격입니다. 감성 발라더는 이일준이 용찬우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레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성 발라더의 이 영상에 농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용찬우에게 자신을 고소해달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미친 짓을 한다고 환자까지 언급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비난하는 것을 두고 농담이라고 보기는 아주 힘듭니다. 감성 발라더는 1일 2일 영상을 울려서 용찬우를 비판할 만한 대의명보는 흑자헬스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용찬우가 흑자헬스를 조롱하면서 흑자헬스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암시했으며 용찬우 측은 흑자헬스에게 고소고발을 여러 건 날렸습니다. 흑자헬스에게는 고소당한 것과 관련하여 해명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가족사를 언급하면서 조롱한 것에 대한 분노도 명분으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분은 대의명분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명분입니다. 대의는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안영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흑자헬스가 공익을 위해 용찬우를 비판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 용찬우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흑자헬스에게만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용찬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한 유튜버 40여 명 중에 대의명분만 따지면 정신과 전문의 이일준이 짱입니다. 용찬우는 우울증과 우울증 환자뿐 아니라 정신과 의사까지 조롱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무시하라고 우울증 약을 먹지 말라고 사실상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찬우를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거나 용찬우의 말을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다른 방면에서는 꽤나 똘똘한 유익남과 레드필 코리아도 용찬우의 말발에 넘어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일준이 나서서 차분하게 용찬우를 반박한 것이 저는 반갑기만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그야말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정신과 전문의가 용찬우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용찬우나 비슷한 부류의 인간의 말에 혹해서 정신과 의사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는다면 글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찬우는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용찬우를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찬우 논쟁은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일준의 의견에 몽땅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 지식에 합리적 사고를 잘 버무려서 가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용찬우와 관련하여 우울증에 대한 것이든 나르시시즘에 대한 것이든 성공파리에 대한 것이든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일준의 영상들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니체의 환생이자 황제이자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라고 떠벌리는 용찬우는 이미 한국 유튜브의 레전드가 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장수 동네 북에 등재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흑자일쓰지만 정신과의사, 보디빌더, 아이돌 트레이너, 자칭 진화심리학자를 포함하여 50여개 유튜브 채널에서 용찬우를 비판, 비난, 조롱했습니다. 용찬우를 비판한 그 C8편이 DC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습니다. 용찬우는 구독자 20만 채널과 5만 채널을 운영하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유튜버지만 엄청난 스타는 아닙니다. 욕을 먹는 주된 이유는 아주 이상한 말을 겁나게 싸가지 없게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정도 인지도와 이 정도 잘못으로 이렇게까지 욕을 엄청나게 쳐잡수신 것은 기적에 가까워 보입니다. 용찬우가 동네 북과 아이덴터파이 해서 우주의 기운이 비난을 끌어모아 준 것 같아 보일 지경입니다. 용찬우를 물고 늘어지는 흑자 헬스의 집요함과 흑자 헬스의 예능감과 분석 능력이 용찬우 동네 북 사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용찬우 본인이 대환장 동네 북 축제를 이끌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니체가 권력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니체이 환생 용찬우는 동네 북의 의지를 몸소 가열차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용찬우의 동네 북 비결을 열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첫째, 용찬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 수많은 헛소리를 시건방을 겁나게 떨면서 시전했습니다. 우울증, 한글, 수능시험, 스마트폰 보호필름, 끌어당김의 법칙, 유물론을 포함하여 온갖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이상한 의견을 확신에 차서 표명했습니다. 둘째, 용찬우는 인신공격을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 처한 연예인 송민호를 질질 짠다는 이유로 패버리고 싶다고 조롱했고 자신을 점잖게 비판한 사람도 유인원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을 전응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엄청나게 과대포장하고 남을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것이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셋째, 용찬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폭로나 제보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헬로우키는 용찬우가 자신의 카메라를 사실상 절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자신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용찬우는 거의 모두가 허위사실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자신의 글에 대한 스샷과 자신의 말을 담은 동영상이라는 증거들이 수두룩한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금방 뽀룩날 거짓말을 끝없이 나불대는 이 뻔뻔함 또는 멍청함이 분노와 재미를 짬뽕해서 선사해줍니다. 다섯째, 용찬우는 최악의 방식으로 사과를 시전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개인적으로 사과 이메일을 많이 보냈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거의 항상 변명을 덧붙입니다. 예컨대 누가 봐도 흑자 헬스를 무급 홍보 담당관이라면서 조롱했는데 흑자 헬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고 변명합니다. 또한 사과를 한 이후에 그것을 번복할 때가 많습니다. 흑자 헬스에게 나름대로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흑자 헬스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송민호를 패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 것에 사과한 이후에는 사과를 취소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들에 대해 열심히 사과를 해놓고는 자신이 욕을 먹은 것들 중 거의 모두가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흑자 헬스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오빠지게 남에게 사과한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과를 계속 번복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섯째, 용찬우는 진짜 개쩌는 내로남부를 선보였습니다. 자신이 남들을 조롱할 때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자신을 비판, 비난, 조롱할 때는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상당히 철저하게 거멸합니다. 그래서 용찬우 채널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사실상 칭찬일색입니다. 장애인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평양이 떠오릅니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를 한결같이 찬양하는 지상 낙원의 인민들이 떠오릅니다. 일곱째, 용찬우의 아버지가 출동해서 멀쩡히 살아있으며 실종되지도 않은 용찬우를 살해한 혐의로 흑자 헬스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덕분에 알파메일 호소인에 불과했던 용찬우가 벼락출세하여 아빠 메일에 등극합니다. 용찬우는 흑자 헬스와 헬로우키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사실상 없는 싸움을 고소, 고발을 통해 키웠습니다. 여덟째, 용찬우는 흑자 헬스를 조롱하면서 흑자 헬스의 안타까운 가정사를 암시했습니다. 이런 도를 넘는 행태는 용찬우의 인성을 잘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홉째, 용찬우의 언행은 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를,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때문에 흑자 헬스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용찬우의 언행 하나하나를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서 해석하려는 흑자 헬스의 시도는 나름대로 지적인 재미를 줍니다. 열째, 용찬우는 우울증, 우울증 환자, 정신과 의사를 조롱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글자 그대로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건방지다고, 우울증은 정신과 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병이라고 말하는 것을 웃어넘기기는 힘듭니다. 열한째, 용찬우와 흑자 헬스가 끝장토론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과 전화를 통한 잠깐토론도 짜증과 재미를 함께 선사했습니다. 양쪽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된 잠깐토론에서 용찬우는 상대방의 말을 수도 없이 끊고 논점을 요리조리 회피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당한 거겠죠?라는 용찬우의 명언이 탄생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흑자 헬스 니가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열두째, 나르시치즘적 과시욕 때문인지 성공팔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용찬우가 어설프게 부자 행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떠벌렸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보이고 인증사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찬우처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증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면 기적적인 인내심을 발휘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포르쉐를 진짜 소유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문은 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사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해명도 거짓말로 보입니다. 용찬우가 비싼 술을 마시고 비싼 씨가를 피운다고 자랑했는데, 씨가를 피우는 모습이 대단히 서툴러 보였고, 씨가를 거꾸로 피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씨가를 거꾸로 피운 것이 아니라는 해명글을 용찬우가 올린 후에, 그 해명이 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해명글을 삭제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나중에는 씨가를 판 사람이 잘못 잘라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활용해서 재미를 주기 때문에, 동네북으로서 대중의 큰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가 끈질기게 용찬우를 물어뜯은 것도 사실이지만, 용찬우가 끈질기게 욕먹을 짓을 해온 것에 비하면 흑자헬스의 끈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는 용찬우 사태를 통해 구독자 수가 수만 명은 늘어났고, 슈퍼챗도 많이 받고 있고, 나르시 시즘에 대해 공부하는 지적 재미까지 얻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얻을 것이 많은 일을 끈질기게 하는 데에는 대단한 끈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용찬우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의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조회수는 많이 나왔겠지만, 유료 회원들을 상당히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피곤하고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티오테처럼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는 대단한 정신질환이 필요합니다. 용찬우는 어리석은 일관성이라는 영상에서 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할 때는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덧붙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과 순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진실된 해명이나 솔직한 변명을 곁들이는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용찬우처럼 어설프거나 뻔뻔스러운 방어 논리들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사과를 해서 욕을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용찬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독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신경질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변명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먼저 용찬우를 모독해서 전응하라고 부른 건가요?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용찬우를 어떻게 모독했길래 저런 것도 교수를 한다고 조롱했나요? 콘돔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못으로 머리를 찍어보라는 조롱을 당한 사람도 사고 구조가 유인원 같다는 조롱을 당한 사람도 용찬우에게 인신모독 선빵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인신공격 선빵을 습관적으로 날린 사람은 바로 용찬우입니다. 둘째, 용찬우는 잘못을 엄청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용찬우는 사과를 한 이후에 습관적으로 그것을 뒤집습니다. 이전에 올린 사과 영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송민호 사태의 경우에는 사과를 번복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흑자헬스에게 개인적 메시지로는 사과했지만 공개적 영상에서는 조롱했습니다. 흑자헬스를 용서해 주겠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에서도 그러듯이 사과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명 또는 변명이랍시고 덧붙입니다. 이러니까 사과 코스프레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셋째, 용찬우는 2년 전부터는 자신을 모독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격적인 댓글을 달거나 다른 식으로 남을 공격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용찬우가 인신공격 선빵을 날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넷째, 용찬우는 공개적인 사과보다 사적인 이메일로 사과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진정성이 없답니다. 피해자 개인에게만 사과하는 것보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훨씬 더 쪽팔립니다. 그 쪽팔림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진정성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 사과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울증 망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개인적 사과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섯째, 용찬우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사과 내용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서 공개 사과를 꺼려왔다고 변명합니다. 해명 또는 변명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덧붙이지 말고 사과를 진솔하게 해 보십시오. 사과를 뒤집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뼈저리게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과한 것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과할 때조차 남탑부터 하려고 완전 무장하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섯째, 용찬우는 자신이 어떤 것을 너무 완강하게 또는 너무 직설적으로 주장해서 재수없어 보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나르시시즘 등이 전부 거짓이며 정신과 의사의 돈벌이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말이 비판받는 이유는 완강하거나 직설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되지 않고 지멋대로 떠들어대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용찬우가 유물론과 관념론에 대해 썰을 푼 것을 비판한 영상을 올린 적 있습니다. 완강하거나 직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짜증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유물론과 관념론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게다가 그런 헛소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한 성공파리에 도움이 되니까 더 짜증이 났습니다. 일곱째, 용찬우는 우울증, 우울증 환자, 정신과 의사를 조롱한 것을 두고 패션 우울증을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패션 우울증 때문에 진짜 우울증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답니다. 그럼 왜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상담하는 것을 두고 건방지다고 말했습니까? 왜 정신과 약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 하나로 빠져 나가기에는 우울증에 대한 당신의 헛소리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덟째, 용찬우는 성공에 대한 강의를 고가로 팔아먹지 않았으니까 성공파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달에 무려 60만원이나 되는 유료회원 등급에 몇 명이나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등급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용찬우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푸르쉐를 몰고 다니는 척 거짓말하고 성공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썰을 푸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구독자들과 유료회원들을 끌어모으려 했다면 설사 성공파리 강의를 팔아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성 성공파리를 한 겁니다. 아홉째, 용찬우는 자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들이 떠돌아서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비판, 비난, 조롱받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말들이 떠돈다는 포괄적 주장보다는 구체적 해명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악마는 세부사항에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열째, 용찬우는 악의적 편집으로 본인의 의도가 왜곡되었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원본 전체를 보여주고 무엇이 생략되거나 편집되거나 추가되어서 왜곡이 일어났는지 해명하는 영상을 올리십시오. 용찬우를 보면 저의 글이나 영상의 내용이 한심하다면서 조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한심한지는 절대 밝히지 않는 인간들이 떠오릅니다. 인신 공격을 할 때는 그렇게도 입이 가볍던 사람이 본인이 억울한 것을 해명할 때는 왜 그렇게도 침묵을 좋아합니까? 용찬우는 한글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이 한글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어를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일본이 안 쓴다는 이유로 한글을 깎아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탐폰이 그렇게 좋으면 남자들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씨부리면서 탐폰을 비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찬우는 훈민정음이 어린 백성, 즉 멍청한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이니까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 한글만 쓰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한자에 능통한 사람들을 고급 백성으로 보고 한자를 배우지 못해서 한글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저급 백성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한글을 깔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사서삼경 졸라 외우면서 졸라 똥폼 잡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이 용찬우가 해석한 의미로 어린 백성 드립을 쳤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정신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면 용찬우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느정도 정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자의 의도는 원작자의 의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건전한 화폐라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건전한 화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노름판이 되었으며 마약 살 때나 화폐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찬우는 교수들이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한글이 쭉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와 대조되어야 할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입니다. 문자언어와 언어 자체를 짬뽕해서 이야기하니 제대로 된 주장이 되기 힘듭니다. 자신의 언어 능력이 상위 1%라고 하던데 용찬우의 대가리 속에서는 상위와 하위가 짬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찬우는 다른 곳에서 한국어는 훌륭한 반면 한글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훌륭하다면 한국어가 열등하니까 교수들이 영어를 많이 쓴다는 말이 이상해집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를 한글로 바꿔치기 했다면 당신의 똥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식인들이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잘난 척하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용찬우가 이런 방면에서는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identify 미안합니다. 지식인 취급을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고소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한편으로 영국과 미국이 학계와 경제계와 예술계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선진 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해당 용어의 번역어가 충분히 자리잡지 못해서 한국어로 말하면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로 영어로 책과 논문을 읽기 때문에 번역어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부터 한국어로 된 학술서를 사실상 읽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긴 하겠지만 최재천 깔때처럼 뭔가 배배 꼬인 이유가 있을 때만 한국어로 된 학술서를 읽습니다. 그러다보니 번역어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 졸라 떠들어대시는 황제 폐하께서는 영어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한국어 자체 또는 한글 자체가 구조적으로 열등하다는 명제와 영어권 국가들이 선진적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딸린다는 명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흑작미와 흑작미와 흑작미의 라이브는 잔나 흑맥주로도 알려진 흑작미와 흑자 헬스의 라이브는 한국 유튜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들 중에서 이렇게 쉴 새 없이 큰 재미를 주고 교훈까지 안겨준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전국을 찌르는 흑자 헬스의 노련함과 사과 및 해명 및 폭로 방송임에도 웃기려고 기를 쓴 흑자 헬스의 예능감도 대단했지만 흑장미라는 캐릭터와 그가 경험한 사건들이 훨씬 더 대단했다고 봅니다. 흑장미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듯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치고는 사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에게 아주 쉽게 휘둘리는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좌충우돌 했던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 자체가 잘 짜인 시트콤 같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억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사고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빅재미를 선사했으며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흑자 헬스의 쩌는 츤데레는 무시하지 못할 보너스였습니다. 흑장미가 이번 라이브에서 대단히 솔직했다고 제가 잠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라이브에서 대단히 일관성이 있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빈틈이 없게 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흑장미는 사실상 모든 질문들에 즉석에서 답했습니다. 잠깐 머뭇거린 적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할 때도 그 정도는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온갖 질문들에 즉각 답하면서 거짓말이 뽀록날 빈틈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게다가 흑장미는 아인슈타인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흑장미는 흑맥주 채널을 만들어서 흑자헬스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한 이유에 대해 레드필 코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흑자헬스에 대한 원한이 훨씬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자헬스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흑자헬스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흑자헬스가 흑닭 성분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자 비판하는 댓글을 직접 달았다는 것까지 묻지도 않았는데 털어놓았습니다. 흑장미가 흑자헬스에게 큰 원한을 품었을 만한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 있어 보입니다. 첫째, 흑자헬스가 흑장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헬스가 이번 라이브에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둘째,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먹은 듯합니다. 그냥 몸매를 자랑하면서 몸평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흑자헬스가 심각하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셋째, 흑자헬스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뜯어냈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세 번째는 흑자헬스의 책임이 아닙니다. 돈을 뜯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흑자헬스가 연락했고 흑장미는 그렇게 해달라는 답장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레드필 코리아의 꼬임에 넘어간 듯합니다. 흑장미는 레드필 코리아가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자신보다 훨씬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것이 흑장미가 레드필 코리아의 꼬임에 넘어간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과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흑장미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결국 흑장미가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똑똑함과 더러운 인간성이 결합되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최악의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흑맥주 채널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당하게 모욕하는 영상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흑장미가 많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첫째, 인간성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대체로 대단히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흑장미는 지나칠 정도로 솔직해 보였습니다. 둘째, 흑장미는 흑자 헬스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전혀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냅다 헤어져버리는 남자친구의 인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흑장미가 이번 라이브에서 대답을 안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듯합니다. 다섯째, 이 와중에 자신 때문에 흑맥주 신상 노출에 기여한 용찬우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말을 레드필 코리아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섯째, 인간성이 아주 나쁘지 않더라도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못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하기 쉽습니다. 저는 흑장미가 레드필 코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흑맥주 초기 영상들에서 레드필 코리아가 한 역할을 은폐하고 자신이 몽땅 뒤집었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이번에 흑자 헬스 라이브에서 상당히 진솔해 보이도록 사과했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을 상당히 많이 보았으며, 긴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았으며, 레드필 코리아를 다룬 영상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쥐뿔도 모르면서 마구 떠들어대는 경향이 있지만, 꽤나 똑똑하고 레드필에 대한 신념도 어느 정도 있고, 정의감도 어느 정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찬우와 어울리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의 수준이 용찬우급 개판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레드필 이론에 온갖 문제점이 있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가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이 얼핏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레드필 이론과 무관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용찬우와 어울리면서 흑자 헬스와 흑장미에게 한 짓에 비추어 볼 때, 그때의 제 느낌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 신념 코스프레를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또는 그의 레드필 신념은 1억원 정도면 쉽게 무너지는 유리턱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을 상당히 많이 세심하게 시청했습니다. 영상들에 긴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레드필 코리아의 응답은 전혀 없었으며, 제 댓글을 삭제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한 댓글도 마구 삭제해버리는 용찬우와는 크게 대주됩니다. 레드필 코리아를 다룬 영상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저는 자칭 진화심리학자입니다. 레드필에서 진화심리학과 비슷한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레드필과 진화심리학이 사실상 같아 보일 겁니다. 레드필에서 진화심리학을 호의적으로 인용할 때도 많습니다. 레드필 유론과 진화심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레드필 코리아를 다룬 영상들을 만든 겁니다. 롤로 토마시나 앤드류 테이트의 영상이나 글을 직접 보아야 레드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레드필 코리아를 통해 레드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계의 문익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롤로 토마시의 책과 영상을 보고 비판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 약간은 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 이론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니까 레드필 지식이라고 부르라고 강변합니다. 이론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로 토마시의 할아버지가 와서 레드필은 이론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레드필 지식에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면 레드필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박혀있다고 해서 김정은 할아버지가 와서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세습되고 있었다고 바득바득 우긴다고 해서 그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불러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을 많이 시청하게 된 이유는 영어권 레드필 주창자들의 말을 꽤나 충실하게 전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약간은 조리있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이론 것은 유튜브 구독자를 수만명 모은 것밖에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드필 코리아만큼 외국의 지적인 문물을 꽤나 충실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녹여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만큼 썰을 푸는 것은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인다면 네가 한번 비슷한 것을 해보세요. 레드필 코리아는 진화 심리학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며 떠들어댔습니다. 말빨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합리적 사고력이 남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심각하게 많은데도 책이나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똘똘하며 레드필에 대한 신념도 있으며 정의감도 어느 정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가 리섭과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을 얼핏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자에 대한 레드필 이론과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용찬우와 어울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찬우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편집에 대한 영상들을 제외하면 용찬우는 아무말 대잔치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레드필 이론이 끌어당김의 법칙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용찬우와 결별한 이후에 이전의 레드필 코리아로 돌아올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되기를 약간은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흑맥주 채널을 운영했던 잔나가 레드필 코리아의 행태를 물증과 함께 폭로한 이후에는 레드필 코리아에게 빠이빠이를 외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제 느낌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레드필 신념이 아니라 레드필 신념 코스프레였던 것 같습니다. 용찬우는 음지 유튜브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용찬우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고 용찬우를 비난하거나 조롱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용찬우를 다룸으로써 조회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용찬우에 열광하는 모습이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이득과 대비되는 정신적 이득을 끌어들여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용찬우를 욕함으로써 화풀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이득이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저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실질적 이득이 없는 일에 집착하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번식의 측면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는 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유전자와 실질적 이득이 큰 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유전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복제될 것 같습니까? 진화심리학은 다른 학파들에서 인간의 비합리성만 보는 현상에서 합리성을 발굴해내려고 기를 씁니다. 이 영상은 용찬우에 대한 열광이라는 현상 속에 숨어있는 합리성을 찾아내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할리우드의 소위 권선징악 영화들을 도덕포론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적 있습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인위적인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진화한 기간은 인간 진화의 척도로 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나 스크린에 나오는 사람과 자신의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어떤 수준에서는 구분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진화한 듯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가 어떤 수준에서는 화면 속의 포르노우 여배우를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수준에서는 영화 속의 악당을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악당에게 도덕적 분노를 느끼며 영웅이 악당을 응징할 때 통쾌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포르노우가 남자의 선천적 성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하게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는 인간의 선천적 도덕 욕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둘 사이에 중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히어로모를 도덕 포르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의 불일치 때문에 인간이 현재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적응적 행동을 산출했던 심리기제가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면에서 오작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적합도를 최대화하도록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이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진화한 심리기제들이 그 구조대로, 즉 그 생김새대로 작동할 뿐입니다. 그런 작동이 현재 환경에서도 번식에 도움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오작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즉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체로 클 겁니다.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만연한 비만을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여서 설명합니다. 굶주림이 중대한 위협이었고 늘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살았던 인간은 지방을 상당히 악착같이 축적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하며 육체적으로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비만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낮은 출산율을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여 설명하는 진화 심리학자들이 많습니다. 콘돔이 없던 환경에서 진화한 인간이 콘돔이 널려있는 환경 속에서 매우 부적응적으로 즉 번식에 매우 해로운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자들이 싫어할 만큼 큰 근육을 키우려고 기를 쓰는 헬창의 행태를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여서 설명하려고 한 적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다른 사람 험담을 늘어놓는 에너지 뱀파이어도 비슷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뉴스 시간에 강력 범죄를 많이 다루는 이유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용찬우를 비판, 비난, 조롱하는 흑자 헬스의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끄는 이유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영상들을 통해 용찬우의 얼굴을 많이 접한 시청자들은 무의식의 어떤 수준에서 용찬우가 자기 주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찬우의 도덕 관련 특성들과 행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용찬우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흑자 헬스의 영상을 도덕 포로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스 포로노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본의 AV 제작자나 도덕 포로노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할리우드의 히어로 영화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흑자 헬스도 진화한 인간 본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인 도덕 포로노 과설이 옳다고 가정해봅시다. 용찬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난하는 시청자들은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일에 몰두한다는 면에서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비합리적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보았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주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알아내고 그 사람이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 도덕적으로 분노하면 번식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다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사과할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한다면서 사과를 하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해명과 변명을 곁들여서 사과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를 철회하는 행태를 보일 때 도덕적으로 분노하는 것도 번식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들에 대한 도덕적 관심이 실질적 이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기에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 영화, 인터넷 등이 등장하면서 그런 심리 기재들이 번식에 이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등장 인물의 도덕 관련 특성과 행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연예인의 도덕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가수 성시경은 정치인들이 진짜 공인이기 때문에 대중이 그들의 도덕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광대에 불과한 연예인들의 도덕성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이상하다고 소심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연예인의 얼굴을 정치인의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정치인보다 연예인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도덕성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경들이 문제인 것은 단지 대단히 무능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단히 부도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 전체의 평균 도덕성과 비교해 볼 때 여경들의 평균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여경문제에 대한 여경문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뻐까 조직이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지만 이 쟁점만큼은 뻐까를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여경문제에 대한 뻐까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근력이 훨씬 약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포유류의 거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체로 여자들은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상대해야 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남자보다 겁이 많도록 진화했으며 격투 관련 정보처리 능력이 떨어지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여자보다 부모 투자를 훨씬 적게 하는 남자가 무험적 전략을 써서 성공하면 여러 여자들과 섹스를 해서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냥채집 사회에서 남자는 사냥과 전쟁을 하면서 진화했습니다. 부족 내 격투도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벌였을 겁니다. 두려움과 격투 정보처리의 선천적 남녀 차이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들이 옳다면 대체로 여자들은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현장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평등에 목숨을 거는 한국 페미니스트들과 문재인 일당은 여경의 비율을 높이려고 기를 썼습니다. 경찰의 험악한 현장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여경의 체력기준과 훈련 강도를 터무니없게 낮춤으로써 오토케 여경들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대규모로 기생하는 오토케 여경들의 존재가 경찰의 시민보호 능력을 대폭 감소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오토케 여경들 때문에 남경들의 불만이 커지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이것 역시 경찰의 시민보호 능력을 대폭 감소시켰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근경찰, 외근여경, 내근경찰로 경찰 채용을 삼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경들의 낮은 도덕성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여경들의 도덕성이 남경들보다 낮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인식, 결과의 평등 추구가 만들어낸 현행 여경제도가 인간성 더러운 여자들을 경찰로 많이 끌어들였다는 가설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는 가설이지만 욕을 바가지로 먹을만한 가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또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고약한 취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싸움도 잘하고 겁도 없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경찰이 되어서 현장 임무에 투입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아주 두묵니다. 대다수 여자들은 평균적인 남자에 비해 근력이 무지막지하게 약하고 겁이 무지막지하게 많고 엄청나게 고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격투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여자가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민폐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이 있는 여자라면 현행 제도하에서 여경이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겁니다. 반면 비양심적인 여자라면 현행 제도하에서 여경이 되어서 졸라 꿀을 빨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경들의 평균 도덕성이 전체 여자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경들이 문제인 것은 단지 대단히 무능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단히 부도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경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과 전체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의 평균 도덕성을 비교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기법들이 이미 개발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 비용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게다가 페미니즘과 비합리성이 판을 치는 엿같은 세상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겁니다. 저는 경찰들의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평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본 경찰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자들 전체의 평균 도덕성과 비교해 볼 때 여경들의 평균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런 주관적 평가들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비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가설을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